넷플릭스의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 신인가수 조정석이 오는 30일 공개를 앞두고 벌써부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26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우 조정석의 데뷔곡 샴페인의 뮤직비디오 티저가 공개되면서 팬들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티저 영상 속에서 배우 공효진과 김대명이 조정석의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섰으며, 따스한 분위기 속에서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춤을 추는 장면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조정석의 감미로운 음색이 돋보이는 이번 곡은 특히 그대 웃어요 라는 가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보이스는 무반주로도 깊은 여운을 남기며 청중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배우 정경호가 감독으로 참여해 또 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조정석은 정경호가 뮤비를 연출해준 과정은 놀랍고도 감사한 순간이었다. 공효진과 김대명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하며 촬영 비하인드를 전했습니다. 신인 가수 조정석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는 싱어송 나이터를 꿈꾸는 조정석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로, 20년 차 배우인 그가 신인 가수로 데뷔하는 과정을 그려낸 프로젝트입니다. 영화, 드라마, 뮤지컬을 섭렵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조정석이 오래된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습은 유쾌한 웃음 속에서도 진한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조정석의 자작곡 평가, 데뷔 쇼케이스, 뮤직비디오 제작 등 신인 가수로서의 고군분투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의 열정과 음악에 대한 진정성, 곡의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매력이 녹아있어 시청자들에게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일명 온 우주가 돕는 신인 가수 프로젝트로 불리며, 다양한 드림메이커들이 조정석을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아내인 가수 거미를 비롯해, 아이유, 박효신, 다이나믹 듀오 등 음악계의 거장들이 조정석의 신인 데뷔를 위해 함께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99주 멤버인 김대명, 정경호, 유연석, 전미도뿐만 아니라 윤종신, 정상훈, 문상훈, 김인아, 공효진 등도 멘토로 참여해 조정석의 데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월말평가와 애정 어린 꿀팁까지, 신인 가수 조정석은 그야말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양정욱 PD는 신인 가수 조정석은 행운의 연소, 반전의 반전, 어느 날 찾아온 귀인들의 도움으로 한 땀 한 땀 엮어간 이야기다. 감동적 순간을 함께해달라고 전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오는 30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 신인 가수 조정석, 온 우주의 도움을 받아 탄생한 이 프로그램이 과연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조정석의 새로운 도전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